자 능률기 1-2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with only two minutes to play 자 2분을 단지 2분을 남기고 to play 경기하는 two teams 자 both teams 두개의 팀이 싸우고 있었다 for the football 공을 위해서 it was the last home game 그것은 마지막 home game이었다 for the seniors 4학년들에게 웬스턴 하이 웬스턴 고등학교의 and 그래서 they 그들은 were determined 결심했다 to win 비니타민2가 단호하게 뭐뭐하기를 결심하다 그러니까 비대공사 플러스 pp 비니타민2에서 모양 형태 수동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since 왜냐하면 이때 since는 뜻이 뭐냐면 때문에 그 경기가 had been a close game 박빙의 경기였기 때문에 the whole evening 전체 저녁 동안 전체 저녁 동안 the best players 최고의 선수들이 of each team 각각의 팀의 hadn't left the field 그 필드를 떠나지 않았다 자 요거의 시점이 지금 과거의 시점이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게 근데 그 저녁 내내 그 박빙이었다는 건 이전부터니까 과거 완료가 맞지 시제가 그래서 여기가 핫빙이 요거 외워두고 떠나지 않았다도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건데 그 이전부터 한 명도 떠나지 않은 거니까 이전부터 지금 과거가 지니까 그치 둘 다 시제 조심하고 대거하고 나오네요 과거 완료 시제 자 once 일단 the winston high's high's coach winston 고등학교의 코치가 finally due 최종적으로 알자 맞아 the victory 승리가 was theirs 자기들의 것이라는 걸 all the seniors 모든 상학년들이 on the sidelines 사이드라인에 있던 were allowed 허락받았다 to play 뛰도록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 초 동안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자 얼러가 무슨 테레들이 있다 수동태 또 5형식에서 나온 수동태기 때문에 뒤에 투구성사가 있어야 돼 투구성사가 있어야 돼 투구성사 해도록 자 이 지금 해석이 뭐 뭐 하도록 오르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동태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면 돼 자 one of the seniors 그 4학년 중에 하나인 이든 이든이 was especially happy 특히 뭐했다 행복했다 자 이건 문장의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자 one of the 에는 명사가 무슨 명사가 복수명사 그리고 전체 주어는 여기서 one이지 그래서 동사는 단순히 뭐지가 와야 돼 뭐거나 하면 안되지 자 he 그는 had never played 뛴 적이 없었다 in any of the games before 전에 게임의 어디에서도 지금 이 시점이 과거 시점인데 그 이전부터 뛰어본 적이 그 이전에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지금 그 과거 시점까지 헤드피피가 와야 돼 여기도 자 now 자 이제 이든 was finally getting 이든이 마침내 얻었다 the chance 기회를 to step feel onto the grass 어디에서 필드로 필드에서 필드를 얘기하는 거지 자 step은 앞에 있는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정용법 자 오케이 자 when the rival team rival team이 drop the ball 공을 떨어뜨렸을 때 one of a players 우리 선수들 중에 한 명이 recovered it 그것을 잡았다 and quickly ran down 그리고 빠르게 달렸다 the field field을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자 여기 one of 는 셔미 어 one of the 여기 복수명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one of the 는 무슨 명사가 온다 복수명사 주의 이든은 랜 이든은 달렸다 right after him 바로 그를 뒤쫓아서 to catch up 따라잡기 위해 자 여기 투구성사는 뭐 뭐 하기 위해 as our player got closure 우리 선수가 get closure 점점 가까워 졌을 때 to the end zone end zone he 써 그는 봤다 이든 이든을 비하인드 힘 자기 뒤에 있는 on his left 그의 왼쪽에 instead of running 달려가는 대신에 straight 바로 앞으로 자 instead of가 전치다니까 러닝은 동명사가 되야돼 자 그 다음 the player 그 선수는 kindly pass the ball 친절하게 공을 패스했다 to 이든 이든에게 so that he could score the touchdown 그가 터치다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 쏘데케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듯이 뭐뭐 하기위해지 자 긴박한 생면이지 그치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그 세기를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밑줄은 중요한 문법적 표현이나 빈칸출원 문제인거고 여기 빨간색은 뭐다 글의 내용상 핵심 언어 주제 그 다음에 지난 연두색은 흐름상 알맞은 위치 찾는 문제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을 가볼까 자 all eyes 모든 시선이 were un-eaten 이든에게 있었다 자 이게 문장의 위치 자 with the ball 공을 가지고 in his hands 그의 손에 everything 모든 것이 seemed to be moving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in slow motion slow motion으로 like in a Hollywood movie Hollywood 영화에서처럼 자 정리됐지 people kept their eyes 사람들은 유지했다 그들의 눈을 그에게 이 뭐 할 때 eyes가 그가 made his way 나아갈 때 to the engine end 존으로 they saw 그들은 봤다 him cross the goal line 그가 goal 라인을 가로질러 가는 걸 넘어가는 걸 자 여기 지각동사니까 cross가 뭐로 돼 있어 원형으로 돼 있지 물론 crossing도 맞아 내용상 자 다음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그 시계가 다 되기 전에 즉 경기가 종료하기 전에 시계가 다 되기 전에 시계가 종료하기 전에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everyone in the crowd 그 군중에 모든 사람이 lip to one's feet 벌떡 일어나다 lip to one's feet 벌떡 일어났다 with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in the air 공중에 하고 그들의 손을 가지고 공중에 이런 표현이지 그치 자 손을 공중에 그러니까 손을 위로 쏙 들은 거지 이렇게 자 이것도 문장의 위치 they were bursting 그들은 뭐했다 폭발했다 자 with가 로지 흥분된 외침으로 and 그리고 끝없는 cheers 응원으로 또는 환호로 for it 이든에 대한 자 여기에는 버스트는 갑자기 막 웃음이나 울음이나 이런게 폭발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 excited excited 는 exciting shout 는 안돼 excited shout 가 맞지 이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로 외치는 거기 때문에 자 형태 기억하고 unending 도 끝없는 요건 자동사기 때문에 pp가 없기 때문에 아닌지가 맞아 자 여기까지 정리 in this moment 이 순간에 all of 이든's heart work and dedication 이든의 금면왕과 헌신이 were being rewarded 보상 받고 있었다 with glory 영광으로 자 여기 올이 뒤에가 지금 셀 수 있는 명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로 처리돼서 나왔고 뭐가 아니고 또 하나가 was being rewarded 가 태가 무슨 태라는 이렇게 기억하고 자 이든의 터치다운 이든의 터치다운은 didn't win the game 게임을 이기게 한 건 아니었다 but 하지만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자 여긴 수거 be worth ing 형태의 기억하고 뭐뭐할 가치가 있다 자 그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by now 지금쯤 you are probably wondering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할 것이다 why 이유를 그럼 이제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니야 뒤에 자 넘어갑니다 자 well 이든은 단지 키가 5피트다 그리고 힐 락스 그의 다리는 unnaturally 밴드 뭐 했다는 비자연성으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다 away away 는 떨어져서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즉 발이 이제 두 개인데 두 개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발이 바깥쪽으로 휘었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it 가주어 it is difficult 어렵다 for him 의미상 그가 그가 to work run or move around 걷고 달리고 이동하는 것 알겠지 because because or is condition 그의 상태 때문에 자 이게 뭐 뭐 때문에지 비슷한 말은 owing to due to 이 정도 비슷한 뜻이고 뭐 뭐 때문에 시험에 이제 오브가 빠지면 안 돼 뒤에 문장이 아니라 명사만 있기 때문에 전체 다가 맞지 오브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 자 he decided 그는 결심했다 to live 떠나기로 decide 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지 동명사는 안 됩니다 his crowded high school 그의 붐비는 고등학교를 end up big city 대도시에 있는 자 he moved 그는 이사했다 이동했다 to our school 우리 학교로 in the middle 중간에 of his first year 그의 1학년의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중반에 왔다는 거지 that following summer 그의 여름 he asked 그는 물었다 the coach 코치에게 if he could join 그가 합류할 수 있는지 자 풋볼팀 풋볼팀의 as a sophomore 2학년으로서 자 여기에 if는 뭐랑 같은 표현이다 whether 뭐 인지니까 절대 누구로 바뀔 수는 없다 that으로 바뀌면 안 돼 자 이렇게 문법 정리 if에 대해서 the coach 코치는 wasn't sure 확신하지 못했다 at first 처음에 but 하지만 in the end 결국 he allowed 그는 허락했다 이든 이든 컴치 프랙티스 이든이 어디에 오도록 연습에 오도록 자 이거 문장의 위치야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이 아니라 뭐냐는 그 녹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올라오는 선생님이 무제게 많이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몇 형식이다 5형식이야 목적 어디에 누가 있어야 초부동사 자 문법적으로 초부동사 자 regardless of 뭐뭐의 관계없이지 a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의 관계 없이 it didn't work 이든은 연습했다 just as hard 열심히 as every other player 모든 다른 선수들 만큼 on the team 팀에 있는 자 여기는 하드는 우선 이제 as as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안해도 되고 뒤에 있는 as는 만큼이라고 하면 되거든 여기서 끊어서 읽고 하드는 hardly로 나오면 안 돼 이거는 거의 원만타지 요 문법 내용하고 그 다음에 every other 뒤에는 플레이어처럼 무슨 명상 옵니다 단수명상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older 비록 he knew 그가 알았지만 he would never be available player 자기가 would never be a available player 같이 있는 선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걸 in any of the teams games 팀의 어떠한 게임에서도 he poured 그는 쏟아붓어 부었다 his heart and soul 그의 마음과 정신을 그러니까 온 노력을 다 했다는 거겠지 그치 엔트 practice 연습의 everyday 매일 자 요까지 정리 그 다음에 자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however 그러나 though랑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iden became valuable iden은 같이 있게 되었다 자 이게 became 이 형식이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맞지 valuably 해서 li 붙은 부산 안 돼 자 iden이 같이 있게 되었다 to the team 팀에게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이게 핵심문이지 팀에서 이제 뛰어서 그 같이 있는 선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 his fashion 패션 그의 열정은 for the game 게임에 대한 was an inspiration 영감이었다 즉 영감을 주었다 고치시켰다는 거지 to all his teammates 모든 그의 팀 메이트들에게 자 because iden iden이 motivated 용기를 부여하고 and encouraged 용기를 주었다 장려했기 때문에 them 그들을 they 그 선수들은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 가장 열정적인 팬들이 되었다 day in and day out 날이 들어오고 날이 나가는 거니까 날마다 sing 동명사 주어야 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명사 주어는 항상 초보상으로 바꿀 수 있어 자 보는 것은 이든의 미소를 긍적인 태도를 금면함을 는 고향시켰다 everyone speed it 모든 사람의 정신을 자 write 모든 게임 write이 바로야 바로 전에 iden would always be iden은 would always be 항상 있었다 in the middle 한복판에 of the group 그 그룹에 자 이거 뭐뭐 하면서요 motivational words 동기를 주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 을 제공하면서 자 분사 고문으로 동무하면서 당연히 ing 형태 기억하고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가지고 있었다 special talent 특별한 재능을 for calming people down calm down은 차분하게 해주다지 사람들을 차분하게 해주는데 and bring out the best 그리고 최선을 끌어내는데 bring out은 끌어내자 in them 그들 안에서 자 여기 전치사 4에 걸려있는게 calming이 우선 첫번째가 되고 bringing out의 bring이 두번째지 병렬이니까 특히 bringing의 ing의 형태를 기억하면 돼 자 iden was also winston high's loudest supporter iden은 또한 winston 고등학교의 가장 목소리가 큰 뭐였다 서포터였다 he 그는 always observe 항상 관찰했다 each play 각각의 플레이를 carefully 조심스럽게 from the side lines side 나름으로부터 자 although 비록 he wasn't the one 그가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을 지라도 making the actual place 실질적일을 플레이를 하는 자 여기 making은 현재 문사로 후치해서 앞에 있는 만을 뭐예요 수직하지 자 여기도 형태를 기억해야지 아예인지 자 실질적일을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on the field 필드에서 hidden's mind hidden의 마음은 was always right there 항상 바로 거기에 있었다 with his teammate 그의 뭐와 teammate one everyone could sense 모든 사람들이 could sense 감지할 수 있었다 his love 그의 사랑을 for football football에 대한 and the coaches 그리고 코치들은 admired his commitment 존경했다 his commitment 그게 뭐를 원시는 자 여기까지 성리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hidden has been schooling us hidden은 스쿨은 가르치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in the game of life 인생의 게임에서 요게 핵심이지 전체 그 다음에 for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제가 뭐라 현재완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시제 주의할 것 he always reminds us 그는 항상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자 뭐라는 걸 everyone 모든 사람이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걸 to a team success 팀의 성공에 자 every one은 단수 취급이야 아는 안 되겠지 자 더욱 비록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이 under team 팀에서의 maybe small 작을 지라 자 그게 됐지 instead of pulling 쏟아붓는 대신에 instead of 가 뭐뭐 대신에 전체 다니까 누구 붙여야 되고 아닌지 붙여야 돼 동명서 그 모든 노력을 인투가 뭐뭐 하는데야 우리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팀의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쏟아붓는 대신에 he 그는 has done 했다 everything 모든 걸 he can 자 여기가 요만큼 예를 쓰시게 그가 할 수 있는 to make the team better 팀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여기는 뭐 뭐 하기 위해야 자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he can 다 매이가 빠져서 빠지면 can하고 make가 조동사 원형 맞을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 끊는 거야 two가 꼭 붙어있어야 된다 형태 조심하고 as Eden has shown us Eden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lifting up 고양시켜주는 것은 동명서 주어야 those 사람들을 around us 우리 주위에 는 뭐 하나 also of great worth 가치가 있다 오버플라스 초상명사는 형용사 가치가 있는 자 when we help others shine 우리가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하도록 빛나도록 자 help 목적어 뒤에 누구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맞겠지 해석은 하도록 해 자 남들이 빛나도록 도와줄 때 their light 그들의 빛이 will shine 비출 것이다 unless 우리에게 and return 보다 yes 그렇다 sometimes 때때로 there is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것이 있다 than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여기 핵심 문장은 여기 맞지 그지 인생의 교훈을 썼다는 자 여기까지 자 내신은 뭐의 승리다 내신은 디테일의 승리다 자세히 보면서 공부하고 자 오케이